갑자기? 한복 입고? 갑자기. 조석이에요. 조석이 죽겠다. 조석이 죽겠다. 형이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엉덩이 가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거 안할게요. 우리가 정당할게. 믿어줄게요. 아 진짜 그런거 하지마. 갈게요. 누구 누군지만. 형이 맞춰야지. 이렇게 잡아야되요? 신케보이 맞지? 네 맞아요. 대지는 않을거야. 냄새 맡아봐요. 냄새가 나. 들숨을 해 들숨을. 뭐야. 이게 되게 애매한게. 향긋하면서 부려. 많이 맞춰놓으면 된대. 응. 이제 마지막.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진한이 형도. 왜왜왜왜. 진한이 형이 어디 부위. 발가락인 것 같아. 맞지? 맞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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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지?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무인 카메라가 누가 조종하는 건가? 아니면 센서가 있어서 돌아가는 건가? 조종하는 걸 거야. 그래? 그럼 누가 내 마취를 보고 싶어 했어. 이제 국힙, 아이돌, 원탑, 바비 멘탈을 먼저 깨부시겠습니다. 이렇게 착하신 분 멘탈 부숴서 뭐 해요 저희가. 불쌍해. 나무위키 바비. 바비는 6명당. 정답. 우리가 막 방해를 할까 바비님? 좋죠. 네? 좋습니다. PD 드랍 더 빗.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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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바비 girl There's no 바비 world 예. 예. 누가 왜 하셨을 텐데? 비아이죠. 저는 맨 뒤에서 3번짜리에서. 그럼 동혁이. 우리에서 너 둘 보이자. 안무동기와 1댄스는 블링블링으로 하겠습니다. 블링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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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ncial. 블링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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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브링블링. synthesizer. 블링블링. 블링블링으로 伊완전. 블링블링. 프 masculinity. 그리고 반 alte 접속 quelque partie.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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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니 아 간다니라고 안가면 어떡하냐 야 비하이 나 바꾸어 바꾸어 뒤로 와 야 진현이가 들어 진현이 형이 앞에서 와 그래 진현이가 와 진현이가 앞에서 안 되지 진현이 형이 앞에서 안 되지 키가 타면 다 보이잖아 진현이가 앞에서 안 되지 그래 내가 앞에서 와 진현아 너 왜 아무 말도 못 하냐 안 되나 뭐야 자 다시 갈게요 마지막 시도입니다 음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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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이는데 눈에 인사진 좀 어려웠어 몸 안의 격투는 죽였어 보이는데요 자 여전히 실패했어 누가 실패해서 왜 실패해서 왜 실패해서 너무 놀라 지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직 한 게 아니에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2년을 배웠는데, 한 10년을 쉬었어요. 자, 갑니다. 도전. 아, 이게. 아, 이게. 이거 확실히 이상해. 제가 줘도 못 내진 않아요. 쉬워, 쉬워. 야, 사탕 가자 우리. 사탕은 98%. 진짜로. 진짜 98%. 자, 여러분. 사탕을 골라주세요. 미리 뜯으면 안 되고 그냥 앞에. 자, 복불복이예요. 내밀어야 돼요. 자꾸 준비하면 안 돼. 준비하지 마. 준비하면 안 돼, 준비하면 안 돼. 준비하지 마. 눈으로만 봐. 아, 한빈이 역할 힘든데. 다 붙어있는데. 이거 복불복이에요. 이거 복불복이야. 아니야, 근데 몰라. 자, 앞으로. 앞으로, 안 돼. 내밀어, 내밀어. 내밀어, 내밀어. 도전을 외쳐주세요. 준비되셨으면. 두 손으로 하자. 두 손으로 잡고. 자, 도전. 준비 안 합니다. 어, 준현. 동영이 됐고. 어, 준현. 동영이 됐고. 박이 됐고. 박이 됐고. 어, 유령이 됐고. 착오. 잠깐만요. 잠깐만, 타임 타임. 준현아, 아 해봐. 잠깐만, 아 해봐. 아 해봐, 잠깐만, 주내 원래 산다 껍질 채 먹어요! 주내 원래 산다 껍질 채 먹어요! 어! 유단이 됐고! 사루! 사루 됐고! 사루 됐고! 먹어요! 아니 이게 무슨... 주내 원래 껍질도 녹여 먹어요! 주내 원래 껍질도 녹여 먹어요! 주내 원래 껍질도 녹여 먹어요! 환경 생각해서 껍질도 녹여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주내 껍질을 먹어요 아 그러면! 먹고 삼키고! 아 하면 내가! 저 친구가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할게요! 이게 무슨 포도알 송이도 아니고! 근데 약간 복불복이라 하시지 않았어요? 논력이 가상했어요! 성공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주내의 개성을 무시해주세요! 모래가 보유를 아이가! 고래는 어류죠! 고래는 어류죠! 야 미 많이 떨어지네! 고래 어류 아니에요? 오마이! 그걸 왜 바다에 살해? 진짜 너무 잘 모르겠네요! 고일루가 궁금하잖아! 고일루가 궁금하잖아!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잖아! 고래가 젖을 먹여요? 고래가 젖을 먹여요? 고일루가 젖을 먹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아끼던 후드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살고 있었는데 한 1년인가? 찬호 어머님을 뵀는데 찬호 어머님이 그것도 그렇군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마땅케? 만약 찬호 어머님은 못 뵀으면 너도 울려. 하하하하 하하하하